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가 깔린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북부 해안지역의 모습인데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뿌옇고 답답합니다. 찬 바다 위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다에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추자도는 가시거리가 270m로 매우 짧고요. 동부지역 구자읍은 가시거리 510m로 좁혀져 있습니다. 해안지역과 중산간지역에서는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하늘길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제주공항에 안개가 껴있고 서해안지역에도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는 시정이 좋지 않겠는데요. 오전까지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운항정보 꼭 확인하시고요. 낮부터는 안개가 차차 거치겠습니다. 중산간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부 중산간과 제주산지에는 수일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사고 없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질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17도, 서부지역 고산 20도, 남부지역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북부와 남부지역 24도, 동부지역 성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21도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구름이 가득 껴있습니다. 오늘 마라도와 가파도는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에 안개가 껴있어서 오전까지 여객선 운항 정보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는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3.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